안녕하세요 브로스입니다 오늘은 모짜렐라 만드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한국분이라면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를 싫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 모짜렐라 치즈 직접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치즈를 만들려면 어떤 우유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온 살균 처리한 우유에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는 초고온 살균 처리한 제품인데요 초고온 살균하게 되면 단백질과 칼슘의 열변성이 일어나서 치즈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꼭 저온 살균 처리한 우유를 준비해주세요 또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레닛이라는 재료가 필요해요 이 레닛은 보통 송아지 네번째 위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가수분의 효소인데요 치즈를 만들 때 하는 역할은 우유의 작용에서 고체인 커드와 액체인 유청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닛의 형태는 액체로 된 레닛과 고체로 된 레닛이 있어요 액체 레닛은 기준치에 맞게 바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고체 레닛은 도구를 이용해 절단하셔서 물에 녹여 사용하시면 되요 사용량은 보통 4분의 1 기준 4리터에서 5리터로 계산해요 전 2리터의 우유를 준비했기 때문에 8분의 1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물을 넣어 녹여주시면 되는데요 수돗물보다는 중류수나 정순물을 사용해주세요 우유가 치즈가 되기 위해서는 pH 지수를 낮춰줘야 하는데요 방법은 유산균을 첨가해 내려줄 수 있지만 정확한 방식에 이해가 없다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직접 첨가해 내려주는 방식으로 모짜렐라를 만들기 위한 적정지수인 4.9에서 5.2로 맞춰줄거에요 계량으로는 우유 1리터당 식초 30g으로 맞춰주시면 되요 이제부터는 어려운 설명은 없구요 영상대로 따라 만드시면 되요 우유를 냄비에 넣어줍니다 불을 켜주시고 약불로 맞춰주세요 계량한 식초를 냄비에 넣어주고 잘 저어주세요 온도계의 온도가 32도가 될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32도가 되면 불을 꺼주시고 잘 녹인 랫니스 덮고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20분간 기다려줄게요 20분 후 뚜껑을 열어보시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만져보시면 단단하게 카제인 단백질이 하나의 커드로 변형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이제 칼을 이용해 커드를 작게 잘라주시면 되요 저는 치즈를 만들기 전부터 이 커드 커팅식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커드 커팅식이 끝나면 다시 불을 켜주시고요 온도를 40도까지 올려주세요 온도가 40도에 도달하면 다시 뚜껑을 닫고 20분 더 기다려줄게요 이제 고온채에 커드를 건져주시고 이 상태로 수분이 빠지기를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빠른 작업을 원하시면 면포를 이용해서 수분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치즈를 스트레칭 해줄 건데 90도로 끓기 직전에 뜨거운 물을 준비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치즈를 마사지해줍니다 뜨거운 물을 추가해주면서 마사지를 하다보면 하나로 뭉쳐지고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이제 모양을 굳혀서 마무리할게요 그 전에 어디까지 늘어나나 한번 볼까요? 무슨 숱하면 같지 않나요? 이제 진짜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나머지 하나는 길쭉하게 만들어 볼게요 짜잔! 모짜렐라 치즈 완성입니다 보관법은 치즈를 만들 때 나온 유청을 용기에 담고 치즈를 넣어 냉장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모짜렐라는 수분이 많은 생치즈이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2일 정도로 짧은 편이에요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들었으니까 먹어봐야겠죠? 간단하게 까프레제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바질페스트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쉬운 버전이라 생각하고 봐주세요 전통 바질페스트가 궁금하시면 위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견과류는 잣 대신에 소량으로 포장된 견과류에서 아몬드와 호두만 빼서 팬에서 살짝 볶아주었어요 엑스트라버진 오일을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면 간단한 바질페스트는 완성되었고요 이제 토마토를 잘라주고 모짜렐라도 잘라주고 접시에 겹겹이 담아주고 접시에 겹겹이 담아주고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이번에 모짜렐라를 만들면서 느낀 점이 아이들과 같이 과학 실험 하듯이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즈를 늘리면서 놀기도 하고 요리도 만들어 먹으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보다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